차세대융합컨텐츠 미래 비전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차세대융합컨텐츠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국내 융합형 컨텐츠 기업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 우수 융합컨텐츠 기업의 활발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전시관은 신시장 비전관, 융합형 컨텐츠 비전관, 첨단 컨텐츠 시연관, 디지털 영상 시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프존 해외사업계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골프존은 당사의 골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어디서든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소개하는 가상시시입니다. 서울과 동경의 명소들을 저희가 골프 코스화하여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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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